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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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사한 가족들이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구요 그분들이 돌아가 시간에 어떻게 쓰지는게 소 얼굴 한번이라도 맞대면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추진했지만 북한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부정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 몇 시간이면 만날 수 있는 부모 형제들을 지적해두고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엄청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건너기 힘든 그 이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흩어졌던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무려 20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앉은 겁니다. 형제들은 요새의 요구대로 막내의 개냐민을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애국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질로 감옥에 잡혀있는 둘째 형 시무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양식을 구해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애국의 총리는 그들을 빨리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들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까지도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요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내가 누구라고 밝힐 것도 한데 요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20년 만에 만난 그 마음의 베냐민,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베냐민, 그 베냐민에게는 귀뜩이라도 해주는 베냐민이 나왔다. 경고새리야. 이렇게 해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2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이기는 하였지만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한 공간에 모여 앉아있다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2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 앉아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했고 정신이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는지 벌써 6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과 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몸만 함께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분문에서 요셉이 애정과 진실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줍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두렵게 하지 말아라. 단단히 단속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불안이 있고 부담감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정직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호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직이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잔뜩 차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진진수 성찬이 내 앞에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다 소용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간단한 음식 한 가지만 있다 할지라도 맛이 있는 거고요. 소화가 잘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매우 불편한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시간을 더 빨리 양식을 구해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안 먹어도 좋으니 그냥 돌려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애국의 총리라는 사람은 곡식을 주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부터 먹자는 등 다른 일들을 자꾸 꾸미며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난번 곡식을 사갈 때에 이 자루의 돈이 그대로 있어서 그 돈 때문에 불안해한 적이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버지가 보러 가져가고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것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빌미를 삼아 생태집을 잡아서 자기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자기들의 낙타를 빼앗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내신 속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제발 내린다고 곡식자반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진신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밀로 우리가 이끌려 드는 거다. 이는 우리를 옹려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낙위를 빼앗으려 하니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의 이끼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하니까 요셉의 청지기는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불안하게 하거라 혹은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주의를 주워놓았기 때문에 이들이 전혀 놀라지 아니하도록 아주 친절합니다. 아주 자상하게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3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하다는 일을 하고 시무원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해서 이런 위로의 말을 요셉의 형들에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도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심해라. 공성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철저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예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자녀들도 참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신앙을 보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도 15일 이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청지기는 부드러운 말 들어 그들은 너희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도로줄 것이니 안심하고 받았어라. 받았어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불필요하게 형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도 단단히 일러서 형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야도록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감옥의 인질로 잡혀있던 둘째 형 15원을 형제들에게 돌려주도록 한 겁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오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전하니 요셉의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전하더라. 요셉은 형제들을 집으로 추측해서 대접을 극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근황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평안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그렇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자기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연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결국은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근데 주동자가 도대체 누구며 그의 영향이 아직까지 형제들 사이에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지금 숨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누구라도 요셉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면 형들의 목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에르미라고 하는 이 땅이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여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이죠 그때도 돌아갔는데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든지 혹은 거부한다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이라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게서는 요셉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단순히 굶주린 아버지나 형제들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다시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은 가족들이 굶주려 있으니 양식이나 좀 주고 그것을 떼우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고 다시 그들 중에 하나를 하던 것이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계신 카라 안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것이다. 형들의 생각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또 똘똘 뭉치게 되면 이번에는 아예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존재에 있는 조건에 있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본심을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베냐민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동생입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배달은 형제들이죠. 그러나 막내 베냐민만큼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본심을 알아보기로 요셉은 작정하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의 확인을 겪고자 한 것은 과연 형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 것이 일시적인 충동이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지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들이 자기에게 한 짓이 일시적인 충동에서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고 하락뿐인 자기의 동생 베냐민마저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형제들과는 화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이 형들을 대적한 것 같은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원수같은 사람이라도 밥 한 끼 같이 먹는 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화는 잘 안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읽도록 하시겠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쉬운 일 같지만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애정이나 인정이 상대방을 얼마나 관계로 이끌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주입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학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진리를 주입 지키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해야 합니다. 요새비 형들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요새비 하고 있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모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소홀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진흥은 우리에게 마태봉 5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게 신도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거나 혹은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반 인적을 통해서 악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아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자기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받지 않습니다. 나와 스타일이 조금 다르거나 혹은 신앙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예 그 사람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예의나 도리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예의나 도리를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른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상대방을 사람답게 만들다든지 혹은 진리를 이루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쌓인 오해를 풀거나 가라앉은 안금을 누구를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으냐. 감정적인 틈을 메우는 일이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구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알바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야구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무서운 죄성을 지낸 죄인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루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척과 간통한 사람 아닙니까?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레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개는 대학살의 주욕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쌍두의 아들을 낳은 사람 아닙니까? 유단은 어찌됐든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인물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구의 척들의 아들들도 어떻습니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뒤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야구의 아들들이 한결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요셉의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구의 아들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속을 여러분들 다 들여다본다면 똑같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죄성이 가득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석제물이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결단코 죄용상을 받을 수 없었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기가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이소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무서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도마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게 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결단과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 보면 33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한 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의 모든 일을 소상히 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형제들은 더욱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암업리에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에게 자식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세상의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악한 수단의 사단의 아수인으로 긴 세월 동안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열을 상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 죄 때문에 깨어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한 시간도 지났고 요셉도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20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색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중이에요. 이스라엘의 열두 집안은 요셉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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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합쳐지지 못합니다. 두 나라 모두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려받기로써 하나 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바로 파악한 후 상대방의 연합한 부분을 책임지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식을 요셉에게 주셨죠. 세상에서 양식을 구할 것이라는 지금 애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주체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주라고 그러면 주고 주지 말라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거기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스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원단한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하나되게 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되는 것이나 사람이 하나되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까지 분열과 통합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이 그 안에 속하기까지 그래서 진정한 통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든지 교회일치 그리고 가정의 화해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힘써서 하나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례로 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거기에 궁극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기 전에는 진정한 통일과 일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파괴라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며 또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일치는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십월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